그냥 통과하네요. TUA 항공하고 Gnair. 그 다음에 이쪽 123번은 BZ 항공. 지금 BZ 항공도 지금 밑에 있네요. 아침 공항 풍경입니다. 수화물을 지금 싣고 있고, 저 맞은편이 1터미널인가? 2터미널인가? 그런 것 같네요.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네요. 통창이 되어서 해가 아주 따뜻하게 들어옵니다. 공항 풍경이 상관없네요. 수화물이 있다면 더 잘 들어옵니다. 수화물이 있을 때까지 나오니깐, 감사합니다.